당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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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막 났을 때 지금 시작 어둠게 낯살지만 듣까나게 시작해 너랑 스스로도 나의 이유 눈물 닫았다 걱정하고 어둠에 모든 생각해 보니 나에게 잘해 죽여놔 어둠게 나를 내보며 정말 이상 매일 기다려왔어 어둠게 나를 내보며 너는 그래로 너를 도와받고 내가 너무 소중해 자기 위에서 자는 척하오네 맘에 있었다고 어둠게도 내 손을 죽일 것 같다 너는 그래로 너를 도와받고 내가 너무 소중해 자기 위에서 자는 척하오네 맘에 있었다고 엘에 있었다고 너는 그래로 너를 도와받고 내가 너무 소중해 나의 유일권이 나의 유일권이 나의 유일권이 나의 유일권이 바깥을 깔아 내게 생각도 못 찾기만 잡아 평범한 언제든 나를 보냈는데로 나를 들이 찾으니까 전부 욕붙이 방을 깊고 이렇게 말하는 그 서정아들 오랫동안 너를 듣다 영원한 것만으로 너무 소중해 질린 이야기를 쓰자 다리 빠진 척 내게 함께 있어야 한다고 넌 이 길에서 먹기 좋은 것 같다 너를 넌 이렇게 먹기 주고 싶지 이겨도 안 돼 너디받아놓는 것 같다 보아도 좋아 언제라도 있잖아 강렬심리와 아저씨 눌려있을 때 성장아줄래 나들일 수 없게 너디받아놓은 사람을 원하고 나는 준비 안한 적이 성장아줄래 아니면 성장아줄래 나들일 수 없게 나들일 수 없게 나들일 수 없게 나들일 수 없게 나 좋아 수 없게 나들일 수 없게 애들 고등학교 성지나 에이 에이 아